오늘은 10편, 80편을 묵상하면서 주여 다시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0편은 함축된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에게서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얼굴의 광채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향하던 얼굴을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얼굴을 돌이키시니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시인은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먼저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한 그루의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그 포도나무를 예굽에서 가져다가 가난의 여러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가난에 심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예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예굽에서 가져다가 가난 땅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강력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스스로 옮겨져 심겨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430년 동안 예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마침내 가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난의 여러 원주민들을 몰아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정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하와 번영을 누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가난의 여러 우상들을 생기면서 이제는 우상을 따라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스라엘의 담을 호시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호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담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담을 호셨대요 그 담을 헐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라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그 이스라엘의 담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니까 멧돼지들이 달려들어서 그 포도 열매를 짓밟고 들짐승들이 그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 나오는 멧돼지 들짐승은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를 말한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또 좋은 것들은 가져가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죠 자 6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담을 허시자 이제는 이반민족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자 주변의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놔두고 서로 먹겠다라고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람들이 야 너희들 뭐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요 또 우리는 뭐 한례받은 사람이라고 큰소리 치더니 야 꼴 좋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며 비웃고 조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시대에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번연과 타락의 패턴은요 성경 속에서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게 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그들이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또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이 번연과 타락의 패턴 그런데 여러분 이 번영과 타락의 패턴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도 이 패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보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금만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으로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번영의 역사도 함께 일어났어요 이 보금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권이 신장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보금이 들어가서 번영과 영화를 누리게 되면 그 번영과 영화를 누리게 된 그 시간 속도만큼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그러했고 미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보금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전까지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고 소망이 보이지 않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번영과 영화를 누리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번영과 영화의 축복 속에 자라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은요 이제는 기독교인이 3%도 안 될 정도로 위존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기독교인들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번영과 타락은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이라면서 체념하면서 그것을 받아만 드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시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 시인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에게 기도했어요 우리 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왜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서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설교했던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목자가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며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왜 기도의 대상을 이스라엘의 목자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제약을 좀 더 분명하게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목자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목자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사자에게 잡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제약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이 기도했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신이 이스라엘의 목자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회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요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10편, 80편을 보게 되면 3절과 7절과 19절의 내용이 같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7절에서는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말하지만 3절과 19절에서는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하는 게 이 신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나요? 3절과 7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먼저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런 반복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은 주께서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주시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주께서 그 얼굴에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진정한 회복과 구원은 무엇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민숙이 6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되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죠 자, 민숙이 6장 24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요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하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국에 가보게 되면 많은 목사님들은요 축도를 이 말씀으로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지만 예국에 가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축도를 이 말씀으로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어린이 학교를 다닐 때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잠자고 있으면 그 이마에다가 손을 얹고 이 말씀으로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기만 바라지 말고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먼저 하시고 먼저 하시고 그리고 들어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축복기도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제가 답을 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에 관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지만 의나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고 그 얼굴을 가리우신다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왜 주님께서 얼굴을 내게 가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려오신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큰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도 만일이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면 어때요? 친근하면 자꾸 쳐다보게 되죠 얼굴을 마주치게 되고 그러나 부담스러운 사람은 얼굴 쳐다보기가 싫어요 예민하고 싶어요 부부끼리도 여러분 좀 싸움을 하게 되면 등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등 돌리고 자는 사람 많죠?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한 교회를 다니던 분이요 우리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분란이 나와서 서로 싸웠는데 슈퍼에 가서도요 그 집사님 쳐다보기 싫더라고요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관계가 끌그러우면요 그 사람 만날까 봐 그 슈퍼를 안 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면 그 사람에게서 얼굴을 하나님이 가려우십니다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에 빛을 내게 비춰달라는 게 뭐예요? 그 얼굴에 광채를 비춘다고 하는 말은 이보다 더 나아간 말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 시인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요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룹 사이가 뭐야?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 구약의 지성소에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성소의 속재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이 말은 뭐냐면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지금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크게 아멘할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에는 언제나 빛이 있었지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어둠이 함께 있더라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당차 들어가게 될 천국도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에는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없지만 왜 천국에는 빛이 찬란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영광의 광채가 태양을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는 단순한 빛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의 광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룩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색을 향하여 가다가 호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하여 사울을 둘러 비추기 시작을 했어요 사전의 2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5정쯤 되어 호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정오의 태양의 빛보다도 강렬한 빛이 사울의 주변에 비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사울은 엎드려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빛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영광의 빛 앞에서 엎드려졌고 변화되었습니다 주께서 그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이 땅의 창고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 동토의 땅, 억압의 땅, 저 북한에도 주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주님의 빛나는 얼굴의 광채가 저 북한 땅에 비추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수용소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하에 지하교의 성도들이 정말 숨을 죽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복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처럼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신다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주님의 교회도 다시 부흥의 불길이 활랄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여러분의 가정과정에 비추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이 사라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추어 주신다면 우리의 침체된 영혼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일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서 가리우시고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비추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셨던 우리의 인생의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셨던 우리 인생의 여러 담들이 있는데 그 담들이 허물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사탄의 공격에 흉악의 결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탄의 참소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이 두려움의 포로가 돼서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번영과 영화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그 교만한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이제 그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그 얼굴에 광채를 이 땅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심령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비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그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놀라운 회복은 우리의 회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주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고 그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주심으로만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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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